주누야 어디 아팠어 주누 설사이고 아팠어 으 딱까지 딱까지 좀 먹어 아이 잘 먹네 주누 이제 누룽지 잘 먹네 누룽지 먹어 씹어야지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어디가 어디 우와 주누 자동차 누가 사줬어 보로로 경찰차 응 아저씨가 어제 사오셨지 주누 자 아 아이씨 꼭꼭 씹어먹어 잘 먹는다 이제 주누 이제 머리 안 아파 배다 안 아프고 대답해야지 아파요 안아파요 안아파요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준우 이거 엄마가 사줬지? 네. 우와. 여기다가 아기 상어 이렇게 넣는 거야? 엄마 친구들이랑 다 붙어오요. 이거 봐. 엄마, 친구들이랑 다 붙어오요. 친구들이랑 다 어디 갔어. 여기 있네, 친구들 여기 있네. 네. 친구들이 숨어있었네. 아, 얘 뭐야? 누구 거래? 준우 김 줄까, 김. 엄마 누구 거래? 네. 준우 김 먹을래? 좋다. 어? 근데 노릉지만 먹을 거야? 어, 어. 어, 노릉지? 응. 엄마. 꼬꼬 씹어. 엄마. 응? 응?